네 안녕하세요 요필요입니다. 이번 영상은 쌍두지, 제뿔로 변신할 수 있는 법수를 주는 시체가 안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3장 부독의 합층에 가면은 이제 NPC가 하나 감옥에 갇혀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3장에서 감옥으로 끌려오자마자 만나는 NPC이기 때문에 여기 갇혀있다는건 다들 아실거고 그리고 여기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는 3층에 있는 넷째 장수를 잡아야 감옥문을 열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 앉아있는 NPC가 셋째 왕자인데 이 셋째 왕자 앞에 원래 제뿔시체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2장에서 이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장에 사문마을 불제곡 산항으로 이동합니다. 자 불제곡 사당에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왔던 곳 그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자 여기 계단위에 문이 원래 잠겨있었는데 우리가 열고 들어와서 둘째 왕자랑 싸웠죠. 여기서 계속 직지들 할겁니다. 직지들 할겁니다. 직지들 보면 앞에 쌍두지가 보입니다. 저 친구는 잡았다면은 안보일텐데 만약에 잡지 않았다면 여기서 계속 돌아다녀 있을거고 일단은 계속 지나와서 여기 집안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줍니다. 얘네들이 대사가 좀 길기 때문에 계속 말걸어보세요.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잠깐 기다려봐라면서 모조리 베어버리겠다라는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할겁니다. 자 이 대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쌍두지를 잡으면 됩니다. 쌍두지를 미리 잡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이 요 쌍두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벤트가 있다는걸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요렇게 쌍두지를 잡고 난 다음에 다시 가게되면 또 대사가 바뀝니다. 자 이제 뭐 떠나야 할 때가 됐다.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왕자가 뭐 서쪽에 어디 있더라.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대사가 나올거에요. 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할 때까지 말걸어주고 자 이제 부도계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. 자 다시 셋째 왕자가 있는대로 돌아가면 시체가 이제 여기 와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주어주면은 제뿔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제뿔로 변신하게 되면은 쌍두지로 변신하면서 이제 불 데미지가 들어가는 요 톤타 공격 그 다음에 게이지 쌓은 다음에 불 뿜기 그리고 자폭하기까지 이 자폭하기가 맞추기가 쉬워서 제가 1회차 때 자주 썼던 변신이긴 해요. 자 이렇게 해서 제뿔이 안보일 때 해결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